에이핑크의 붙여 hands up 붙여 hands up 뿜뿜뿜뿜 네 이 보이는 글씨가 뭐죠? 코드! escape 한번도 안 해보신 분? 어? 방탈출 갈 때마다 하영이 사인이 있어 언니는 했었어요 저는 하영이랑 함께 많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재밌죠? 재밌고 재밌지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연인들끼리 할 수 있는 방탈출이 있어요 스킨십을 해야지만 문이 열리고 이런 거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지만 문이 열리는 것도 있고 막 가면 어두워요? 방이? 어두운 방도 있고 밝은 방도 있는데 우리가 가는 방이 어떤 방인지 잘 모르겠어요 ותpa 문이 열리고 안녕하세요 네드분zin 하실 건데요 아까는 그러다선 힌트를 최대한 3번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방이 인턴 폰으로 저희는 전화 걸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직접적 이유는 드리지 않으니까 궁금하신 것 좀 해주시면 돼요 폴 제한시간 60분 미션은 해결하고 철출하고 이제 한 줄로 줄 서주시고요 아 앞에 보이지 않는 악영이 이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 제가 문 앞이에요 근데 안 보면 어떻게 틀어요? 제가 3학교일 거예요 오케이 손 올려주시고요 나 무서워 나도 언니 나 무서워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 저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살짝 무서우실 수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아 싫어요 놓지마 놓지마 자 저희 한 명 더 바꿀게요 아 쭉 자 여기도 멈춰주시면 되고 아직 안경 벗으시면 안 돼요 맨 뒤에 분만 안경 잠깐 벗을게요 저기 봐주세요 뭐 있나 봐 맨 뒤에 분만 하영아 노벤지만 나머지 분은 안경 벗으시면 안 돼요 화이팅 혼자 안 하는 거 맞으세요 하영이 왜 수갑차 제 구하는 걸까 봐 그냥 가도 돼요? 한 명 세자 깝깝한데?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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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을 왜 차요? 화이팅 제가 잘못했어요 아아 뭐예요 뺐어요 좀 더 빠르게 그렇게 뺐어요 안 돼가지고 수갑 내가 채웠죠 언니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지금 제가 어깨에 손 올리신 분이 엄청 중요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아 나은아 하영아 하영아 고객님께서 수갑을 열쇠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은이가 좀 해야 되는 거구나 네 하영아 노래 안겨 보세요 뭐야 여기 진짜 신기해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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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살려야 돼요 난 연어있는 게 다 빨라 하룸 뭐야 네! 어제 그분 남았어! 우리가 죽.. 아니면 죽어! 너의 열쇠를 찾아야 돼, 봐나? 약간 그냥 보는 게 다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엔 단서가 있는 게 없어. 나 팔이 다 붙지가 않거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 같아. 뭐야? 민으로 풀래요? 꽂지 않고 민으로 풀어야 돼. 잠깐만! 전선에 꽂지 않고 민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지? 갑갑해! 나도 문제 풀래! 나의 별이 되어줘야 돼. 맞아! 뭐야! 알았어! 일단 저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언니. 열쇠가 있어야지 구할 거예요, 언니. 왜 안 나왔어? 나 여기 안에 잠 그려 없어. 오케이. 운전자에 돌려면 좀 쉬었다고 하고 운전자는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운전자 전화 안 되는 일에서 1일 1일 전화해. 전화 기억이 있어. 아니, 안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가 있어. 이거는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뭐가 움직여야 풀지? 모든 게 믿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런 게 다 같이 들어가요. 저기 남친을 꺼내서 안 꺼내서 아까 수가 풀린다고 말하지 말걸 끝까지 이거 다 붙어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뭘 나한테 엄마한테 가야겠다! 비 온다고 했지? 차 번호판 이런 거가 비란냐? 4, 3, 1 4, 3, 1? 네 헬멜 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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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헬멜 들어져 있어 뭘 끼는 건가도 나 여기다가 답답해! 나 이런 거 진짜 못하겠어! 이런데 보면 있잖아 무팔 팔 이게 나의 날짜랑 맞으면 상관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있는 거지? 여기 여기 저거 밖에 가려 차라리 여기랑 맞춰볼 거야? 네 나쁜 놈 우리를 나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 우린 왜 안 열려? 이제 메모를 찾아둬 열쇠부터 찾아두세요 하나 풀면 다 풀리는 게 하나도 안 풀려 나 팔맛도 안 해도 돼 근데 원래 옷에 뭐 없거든요 많이 해봤어요 전에도 타이언 좀 물어봤는데 타이언? 이거 하나 풀면 계속 풀려고 타이언 못 풀렸잖아 저희 그 타이어 숫자가 뭔지 몰라서 타이언 숫자가 안 써있는 거 같은데 타이어 하시기 전에요 지금 수갑 아직 못 푸셨죠? 수갑 열쇠 푸셔가고 친구들 먼저 구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알겠습니다 봐봐 차 안에 뭐가 있어 정말려? 정말려? 조수석 봐봐 오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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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요 언니 이거 뭐예요? 진짜 없다니까? 어? 요새다 어디? 아니야 아니야 어디다 그 아퍼 하나밖에 없어 나한테 진짜 아니 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 1회 1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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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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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2회 3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 8월 1일 그다음 5월 1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그 바퀴가 아니라 어 아까 그거 했어도 해봤는데 안 됐어 이게 언니 처음에 5월 며칠이야 5월 5일 거 지금 50%는 없어? 아 이거 뭐 하나로 뜨면 풀릴 거 같은데 이게 여기서 막 그 타이어에요 근데 탐정은 못하겠다 네 그게 아 원래 이런 거 적성에 안 맞는 거 같아 네 고잉 네 이게 어느 날 오세요? 언니 하면 5월 5일 안이래요 적합죽 뒤에 없어 8월 1일 8번째 위원회 아 맞다 아 아 드디어 이거 헷갈려가지고 바퀴벅 어 저거 위에 줄래요 어 저거 위에 줄래요 음악은 들어봤니? 음악? 어 켜졌어 인도 노래야 이게 여기 여기요 음악은 들어갔나? 네 이상해 뭐야 이상해 음악은 들어갔나? 음악을 조회하며 야 야 대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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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 거 아이고 뭐야? 유적이 우와 나도 신기해 아까 우리 계속 안 신고 1번이라고 vot 이거 여기다. 첫 번째가 등록 시작하면 쓰는 거 없나? 네. 지금은 여행 갈 거예요. 아, 내가 못 열어. 비엠, 포장. 나도 수고하셨고요? 네. 언니 만나면서 해내달라고 합시다. 근데 언니가 지금 하는 영화가 아닐까요? 아닌 거 같아. 그렇죠? 이렇게. 신입어를 찾는 거예요? 숫자를? 숫자를. 아, 2는 빨초. 1, 7, 8. 풀어야 돼요. 뭐야? 응. 뭐였지? 찍었다. 겁났다.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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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았어요? 이거 잘 봐. 진짜 넣어가지고. 이거 이거. 엄마! 엄마! 뭐였지? 이러봐요. 아이아이. 아이아이. 1, 7, 8. 해봐. 1, 7, 8. 1, 2, 2, 3. 아이아이. 야옹아이. 엑소가 Immer. 왜요? 여기 있었는데? 아이아이. 웃음을 못 한꺼리ю. 어? 이거 좀 쳤어? 아아이아. 빨초파 파란색. 옥수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파란색! 빨초파! 빨초파! 안 돼? 보면 사기꾼 안 돼! 안 돼! 뭐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분이 열려서 거기서 안 돼! 뭐야! 여기 있어! 끝이 있어? 끝라는데? 뭐야! 진짜 싫어! 됐다! 뭐야! 나 문어 문어 봐! 8월 휴가철에 양해 비 소식이 이어나고 있는데요. 17일 수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밝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요일에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 우산 공정이식이 나옵니다. 왜 이상해? 10일에 우산 공정이식이 나옵니다. 10일에 우산 공정이식이 나옵니다. 10일에 우산 공정이식이 나옵니다. 뭔가 된 소린데 이거를? 그냥 안 열리는 거 아니야? 토요일... 토요일 11일이면... 10일 토요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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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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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움직였어! 자동차 어디 있어요? 야! 대박! 야! 대박! 우와! 어! 12분 남았어! 어? 괜찮아! 풀 수 있어! 지금 시신의 머리를 향하게 하고 있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곳이? 당신이? 시신의 머리를 향하고 있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곳이? 시신의 머리를 향하고 있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곳이? 아! 여기다! 아! 못생겼다! 시신의 머리를 향하고 있는 곳? 얘가 바닥을 두는 곳이? 시신의 머리를 향하고 있는 곳이? 시신의 머리를 향하고 있는 곳이? 시신의 머리를 향하고 있는 곳이? 이거는 상관없어? 3사람이 살해내었다! 아마 어미는 시신들의 머리 방향을 의도적으로 특정 곳을 향하도록 했는데 머리가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를 풀어야 되잖아! 보여준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로 다 잘라야겠다! 이거 다 뜨는 건가 봐! 이거 다 뜨는 건가 봐!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건데?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건데? 여기 봐 봐! 어! 여기 손이! 어디서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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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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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광양이 아 여기 상자 있네 이게 마지막인거지? 흰색 스키 하나 남았어 질사 아니 그게 한 번씩 가리키고 있어요? 언니! 더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동선왕국을 해보면 한쪽을 보고있게 왠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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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너의 범행은 언제일까 다음 소리가 되네 어? 뭘 키워야 되네 이거 빼면 안돼 이거 빼도 될 수도 있잖아 소리 들리나 봐요 그냥 빼놓은 거인데 우리가 키운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아 언니 이거 영상 보니 20일 이후라고 그랬거든요? 21월 20일이 21월 20일이 그럼 11월 20일 왜 11월이에요? 8월이에요 8월 여기 여기잖아 공고 공고 비가 언제 오는지 다 해서 여자친구 네 뭐예요? 비 오는 거 몇 분이 없는데 나의 별이 되어줘 대박 대박 또 있어? 저희는 1분 5번 1분 5번 원어분 1분 1번 준비해달래 1분 남았고요. 1분 남았고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웅디가 있었으면 화를 했을 수도 몰라. 아니라고! 범인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노래 나온 중간부터 좀 약간 막... 게스터베이가 계속... 우리는 사고나 날짜의 중간에. 사고나 날짜의 중간에. 그걸로 설명드려나? 몰라 뭔가 풀었다가... 내가 제일 격인 한 명은 그 전선. 사이트 오빠. 사이트 오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하니까 내가 뭘 생각하니까 까먹어요. 오늘 우리 탈출한 에이핀트 수고하셨습니다. 에이핀트에 붙여 핸드 업! 붙여 핸드 업! 붙여 핸드 업! 붙여 핸드 업! 다음부터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부터 많이 기대해주세요.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renew 너의 직장 중에 하나. 스위치 해야 하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내가 제가.